국민 여러분의 무대 만나보겠습니다 멎게 딴청하며 잘 살거라 하던 엄마 부엌 창문 저 너머로 남궁 따라 흘러가는 조각부른 끄트머리에 웃고 있는 우리 엄마 어쩌나 어쩌나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나 어쩌나 떠올리면 목매이는 이 세상 엄마 중에 가장 고운 진정본만 어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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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면 눈물부터 어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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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올리면 목매이는 이 세상 엄마 중에 제일 예쁜 진정 엄마 이 세상 엄마 중에 가장 고운 진정 엄마 이 세상 엄마 이 세상 엄마 이 세상 엄마 감사합니다.